돈 말고, 돈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, 뭐가 싸? 뭐야 당신? 과아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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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뭐하는 짓이야... 으악 행복하십니까? 새로운 땅에 있다고 혹수에 문민하려는 자가 자네였는가 힘없는 늙은이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전 다만 문을 조금 열어주었을 뿐 길은 스스로와 택한 것입니다 내 인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구하는 기쁨을 누리셔야죠 새로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